아이를 길러준 개 옛날 황해도 안악당에 온갖 자파를 등에 쥐고 여기저기 팔러 다니는 황하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황하장수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했어요. 황하장수는 이골저골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기 때문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한 번 장사를 나가면 보통 한 달 뒤에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황하장수는 아내 혼자 집에 남겨두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다 놓았어요. 강아지는 아내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져 금세 강아지 티를 벗고 새끼까지 낳았어요. 황하장수는 대를 이을 아들 하나 얻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아내 대신 자식을 낳아줄 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봄부인이 10년 만에 임신을 한 것입니다. 황하장수는 뛸 듯이 기뻐했지만 씨앗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봄부인을 내쫓고 안방을 차지할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봄부인은 10달 만에 몸을 풀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을 때 너무 힘을 쏟아 봄부인은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받아준 사람은 첩이었습니다. 첩은 아기를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봄부인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으니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나겠지. 첩은 봄부인을 내쫓기는커녕 자신이 먼저 쫓겨날 생각을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어. 내가 아기 때문에 쫓겨난다면? 차라리 아기를 없애는 게 낫겠어. 봄부인이 아기 낳는 것을 본 사람은 첩밖에 없었습니다. 첩은 얼른 아기를 안아들고 집을 나와 뒷산에 버리고 돌아왔어요. 오늘 밤에 맹수들의 밥이 되겠지? 아니면 굶어 죽든가 얼어 죽든가. 첩은 봄부인이 아기를 낳고 정신을 잃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봄부인은 한참 뒤에 깨어났어요. 깨어나자마자 옆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아기가 없었습니다. 내 아기, 내 아기가 어디 갔지? 봄부인은 놀라서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첩이 대답했어요. 아기는 죽어 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울지도 않고 숨도 쉬지 않았어요. 죽은 아기를 낳으신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그래서 제가 죽은 아기를 뒷산에 버리고 왔어요. 봄부인은 첩의 말을 듣고 놀라 또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황하장수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황하장수는 봄부인이 죽은 아기를 낳았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식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황하장수는 봄부인을 위로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우리에게 자식 복이 없는 것을 어쩌겠소. 당신이 아기를 낳고 기절했다니 당신 건강이 걱정스러울 뿐이오. 황하장수는 안방에서 봄부인과 마주 앉아 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황하장수가 마당을 거닐 때 개가 막 마당가로 들어섰습니다. 개는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치며 달려들었어요. 이 녀석아 너는 집에 붙어있지 않고 어디를 바쁘게 돌아다니느냐. 집에 무슨 일이 생긴지도 모르고. 황하장수는 가볍게 개를 나몰았습니다. 그러자 개는 갑자기 황하장수의 옷자락을 물고 잡아당기는 것이었어요. 이 녀석이 자기 야단쳤다고 화가 났나 왜 남의 옷을 물어당기고 난리야. 황하장수는 개를 쫓으려고 발길로 걷어찼습니다. 그런데도 개는 달아나지 않고 막무가내로 옷자락을 물어당겼어요. 황하장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한 일이네. 개가 왜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지. 황하장수는 개가 옷자락을 물어당기는 것이. 자기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뜻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알았다. 너를 따라갈 테니 앞장서거라. 개는 금방 말길을 알아듣고 옷자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살같이 뒷산으로 뛰어올라갔어요. 황하장수는 숨을 헐떡거리며 개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뒷산을 얼마쯤 올라갔을 때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하장수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아니 사람이 살지 않는 산속에 웬 아기 울음소리지? 황하장수는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앞을 보니 개도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개는 억새풀이 우거진 숲으로 자취를 감췄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기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황하장수는 개가 사라진 숲으로 들어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달려온 개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산속에 버려진 아기를 개가 살려냈구나. 황하장수는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황하장수는 아기가 젖을 먹고 잠이 들자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첩은 아기를 보고 기절할 듯이 놀랐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기가 살아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황하장수는 아기를 산속에 버린 첩을 관가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받게 했어요. 황하장수는 아기를 살린 개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충성을 다한 황구 옛날 옛날에 어느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장원급제를 해야지 고향에서 기다리는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거야. 선비는 이런 결심을 하고 과거 시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험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과거에 떨어졌으니 무슨 낯으로 아내를 보나. 선비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공부할까. 어차피 내년에 다시 과거를 볼 텐데 1년 동안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는 거야. 선비는 한양에 남아 과거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은 돈으로 방을 하나 얻었어요. 그렇지만 하루 새끼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고 밤에만 공부를 했습니다. 혼자서 살아가자니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개 한 마리를 구해 길렀습니다. 황구야, 집 잘 보고 있어라. 저녁에는 너 좋아하는 뼈다귀를 얻어올게. 선비는 아침에 집을 나서며 황구에게 꼭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황구는 그 말에 답을 하듯 컹컹 짖었어요. 저녁에 선비가 돌아오면 황구는 껑충껑충 뛰며 반겼습니다. 선비는 황구를 쐬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황구야, 심심했지. 나도 내가 보고 싶었단다. 내가 좋아하는 뼈다귀를 얻어왔으니 많이 먹어. 정보 칠 사람이 아무도 없는 한양에서 황구는 선비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눈빛만 보아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드디어 1년이 되었습니다. 선비는 과거 시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또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런 모습으로 가족을 만날 수는 없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내년에 다시 도전해야겠다. 선비는 일하면서 1년을 더 공부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책에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공부한 덕에 선비는 이듬해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선비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황구를 부둥켜 안고 활짝 웃었습니다. 황구야, 너도 기쁘지. 나는 이제 고향에 갈 수 있게 되었단다. 너도 나와 같이 가자. 선비는 황구를 데리고 고향을 향해 떠났습니다. 아내를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레었어요. 선비는 마침내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나와 선비를 맞아주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아내는 별로 반가워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선비는 하도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집안을 꾸려가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당신에게 미안하구려. 하지만 이제 고생은 끝났소. 과거에 장원급제했으니 앞으로 잘 사는 일만 남았소. 그래요? 잘 됐군요. 아내는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별로 기뻐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선비의 시선을 피해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데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선비가 한양에서 돌아오지 않자 아내는 다른 남자를 사귀었습니다. 그 남자와는 나중에 같이 살기로 약속까지 한 사이였어요. 어쩌지 남편이 돌아왔으니 이제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잖아. 차라리 남편이 없으면 그와 평생 살 수 있을 텐데. 선비의 아내는 그날 밤잠을 못 이루며 이런저런 생각을 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남편을 없애버릴까? 그러면 아무 눈치 보지 않고 그와 결혼해서 살 수 있잖아? 선비의 아내는 무서운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선비의 아내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황구는 새벽 일찍 깨어나 부엌을 기웃거리고 있었어요. 선비의 아내는 생선을 굽고 고기를 삶았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고깃국을 끓였어요. 황구는 선비의 아내가 상위의 음식을 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맨 나중에 고깃국을 그릇에 담아 상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고깃국 두 그릇 가운데 한 그릇에는 무엇인가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어요. 이 식사가 남편에겐 마지막 식사가 되겠지. 황구는 이 말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선비의 아내는 고깃국에 독약을 탔던 것입니다. 식사하세요. 제가 아침 준비를 했어요. 선비의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밥상을 차려놓았어요. 선비는 세수를 하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해주는 밥을 먹다니 이게 얼마만이오.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구려. 선비는 밥상을 둘러보며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아내는 웃음을 실실 흘리며 말했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니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고맙구려. 선비는 식사를 하려고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그때 황구는 마당에 앉아 주인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선비는 황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젓가락으로 고기 한 점을 집어 마당에 던져주었습니다. 황구야 너도 배고프지 우선 이거라도 먹어라. 그러나 황구는 고기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주인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황구야 왜 먹지 않니 배가 안 고프니 선비는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다 저 녀석이 내가 당신과 정답게 앉아있으니 질투가 나는가 뭐 그렇지 황구야 말씀 그만하시고 어서 국이나 드세요 맛있는 소고기 국이에요 그럴까 선비는 국을 떠먹으려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 였어요. 갑자기 황구가 마루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더니 고기 국을 혀로 핥아 먹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 녀석이 선비는 어이없다는 듯 황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구는 몸을 돌려 선비의 아내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놈이 미쳤나 선비의 아내는 황구를 밀어내려다가 쓰러졌습니다. 황구가 목을 물어버린 겁니다. 선비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무슨 짓이야? 주인의 가족을 해쳐? 말 못하는 짐승이라지만 너무하는구나. 놀란 선비가 이렇게 소리쳤을 때였습니다. 황구는 벼랑간 피를 토하더니 마루에 고꾸라졌어요. 선비가 살펴보니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선비는 모든 사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황구는 아내가 국에 독을 타서 나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 대신 국을 먹었구나. 황구야 너는 이 못난 주인을 살리고 대신 죽었구나. 선비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충성을 다한 황구를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주인을 살린 계란은 비석을 세워주었답니다. 젊은이와 삽사리 옛날 옛날 어느 섬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배를 타고 나가 고기잡이를 했어요. 그래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는 고기를 팔려고 육지로 나갔습니다. 그는 닷새에 한 번씩 서는 장으로 갔습니다. 장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어요. 젊은이는 먼저 어물전에 가서 자기가 잡은 고기를 팔았습니다. 그라고는 싸전에 가서 보릿살을 샀습니다. 어머니 고무신이 너무 낡았어. 젊은이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 신발가게 들렀습니다. 그리고 있는 돈을 모두 털어 고무신 한 켤레를 샀습니다. 이 고무신을 보면 어머니도 기뻐하시겠지. 젊은이는 호주머니에 동전 한 푼 남지 않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고무신을 받고 흐뭇해하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절로 휘파람이 나왔습니다. 젊은이는 가벼운 마음으로 장터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바닷가로 뻗어있는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는 휘파람을 불며 걷다가 벼랑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털이 북슬북슬한 삽살개였어요. 젊은이는 얼른 다가가서 삽살개를 품에 안았습니다. 삽살개는 병에 들었는지 눈도 못 뜨고 몸이 싸늘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불쌍해라. 넌 집이 어디니 집도 없고 주인도 없는 모양이구나. 우리 집에 가자. 젊은이는 다 죽어가는 강아지를 안고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크라고는 온 정성을 다해 강아지를 돌보아 주었어요. 약포를 캐서 다려먹이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강아지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두 달쯤 지나자 강아지는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먹을 것도 잘 먹고 기운 차게 뛰어놀았습니다. 네 이름은 삽사리야. 알았지? 삽사라 하고 부르면 한 걸음을 달려와야 해. 젊은이는 삽사리를 귀여워 했고 삽사리도 젊은이를 잘 따랐습니다. 젊은이와 삽사리는 자주 어울려 다녔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삽사리는 강아지 티를 벗고 어른개가 되었어요. 이제는 섬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져서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민어도에는 유난히 부엉이가 많았습니다. 섬 뒤편으로 돌아가면 벼랑이 있는데 그곳에는 부엉이 굴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삽사리는 바람을 쐬러 섬 뒤편으로 갔다가 부엉이 한 쌍을 만났습니다. 이들과는 만나자마자 친해져서 금방 친구가 되었습니다. 삽사리는 밤마다 이들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어요? 젊은이의 어머니가 몹쓸병에 걸려 끙끙 앓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젊은이는 의원을 불러오고 싶어도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에 의원을 찾아가서 사정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위험합니다. 꼭 좀 살려 주십시오. 저는 지금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벌어 갚을 테니 저의 집에 같이 가주십시오. 의원은 젊은이의 효성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말 없이 젊은이를 따라 나섰어요. 의원은 젊은이의 집에 와서 어머니를 진찰하더니 고개를 가로자웠습니다. 너무 늦었네. 병이 깊어져서 나로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어. 한 가지 약을 쓰면 혹시 모르겠지만. 젊은이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약이 어떤 약입니까?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쉽게 구할 수 없는 약이야. 워낙 비싸거든. 약값이 쌀 백석값 과 맞먹어. 게다가 여기 태안에는 없고 서울에 가서 사와야 해. 아마 열흘쯤 걸릴 걸세. 그런데 자네 어머니는 열흘을 넘기기 어려우니 약이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네. 의원이 돌아간 뒤 젊은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 쌀 백석만 있으면 어머니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돈이 한 푼도 없구나. 그러고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젊은이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배를 타고 고개잡이를 하러 가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때 삽사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삽사리는 젊은이의 바지를 물더니 잡아 끌었습니다. 왜 그러니 어디 갈 데라도 있니? 젊은이가 이렇게 묻자 삽사리는 그렇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이는 삽사리 뒤를 따라가 보았어요. 삽사리는 젊은이를 섬 뒤편에 있는 벼랑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바위 틈에 부엉이 굴이 있었어요. 삽사리는 부엉이 굴을 향해 멍멍 지졌습니다. 그러자 부엉이 굴에서 부엉이 한 쌍이 나왔습니다. 부엉이들은 맞은편 바위로 날아가 앉더니 젊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삽사리는 먼저 부엉이 굴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어서 들어오라고 눈짓을 했습니다. 젊은이는 삽사리를 따라 부엉이 굴로 들어섰습니다. 부엉이 굴은 입구가 좁았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넓어졌습니다. 삽사리는 발을 들어 한쪽 구석을 가리키며 멍멍 지졌습니다. 젊은이는 삽사리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곳에는 금은 보아가 쌓여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부엉이 굴의 금은 보아가 감춰져 있다니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삽사라 고맙다. 내가 어머니 때문에 돈이 필요한 줄 알고 나를 도와주었구나. 젊은이는 삽사리를 보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삽사리는 어젯밤 자기 주인이 의원과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급히 삽사리는 부엉이 굴을 찾았어요. 그리고는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으며 부엉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엉이들이 걱정하지마 금은 보아가 숨겨져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까 오늘 밤 금은 보아를 우리 굴에다 옮겨 놓을게. 부엉이들은 그렇게 말하고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젊은이는 금은 보아를 모두 챙겼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의원을 찾았어요. 의원은 말을 얻어 타고 직접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하여 불과 사흘 만에 약을 구해올 수 있었어요. 젊은이의 어머니는 약을 먹고 며칠 만에 낳았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집안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삽사리 덕에 부자가 된 젊은이는 육지로 나가 살았습니다. 땅을 많이 사서 농사를 크게 지었지요. 그리고 예쁜 색시를 얻어 아들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갚은 삽사리는 평생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삽사리가 늙어서 죽게 되자 주인은 부엉이굴 옆에 삽사리를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삽사리를 영원히 잊지 않았답니다. 전우치 이야기 옛날에 전우치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남달리 재주가 뛰어난 전우치는 유명한 세상을 만나 열심히 공부를 하여 마침내 도수를 마음대로 부리는 신선이 되었어요. 신선이 된 전우치는 자기 몸을 무엇으로나 마음대로 변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남에게 자기 몸을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도수를 한 번도 남에게 자랑하지 않았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전우치의 도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세상은 매우 어수선했어요. 영거프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굶주리는 데다 남쪽 바닷가에는 해적들이 올라와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라에서는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벼스라치들은 모두 세력 다툼에만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오냐 나라에서 안 하는 일을 내가 한 번 해보아야지. 굶주리는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이 제일 급하니까. 전우치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묘한 재주를 부릴 결심을 했어요. 그는 하늘나라 옥황상재의 신하로 변장을 하기로 마음 먹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붉은 옷에 흰띠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푸른 옷을 입은 사내 아이 둘을 데리고 대궐 위로 둥둥 떠갔습니다. 전우치는 대궐 뜰 위에서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이 나라 임금은 하늘의 명령을 들으라. 이 소리에 깜짝 놀란 임금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뜰로 나왔습니다. 이 소리에 공중에서 오색구름을 타고 있던 신선이 다시 말했습니다. 임금은 들으라. 이번에 하늘나라 옥황상재 께서는 불쌍하게 죽은 중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대화관을 지으시게 되었다. 그래서 지상의 여러 나라에서 황금대들부 한 개씩을 만들어 바치게 하라 하셨으니 그대 나라에서도 3월 보름날까지 황금대들부 하나를 만들어 놓도록 하라. 그러고는 하늘 높이 떠올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뜻밖의 명령을 받은 임금은 곧 여러 신하들에게 영을 내려 나라 안에 있는 금을 모아 황금대들부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대들부를 만들려면 참으로 많은 금이 필요하여 금을 가지고 있는 부자와 관리들은 싫어도 하는 수 없이 모두 내놓아야 했습니다. 대구 월에는 전국 각지에서 거둬들인 금이 쌓이고 금을 가지고 대들부를 만들 장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에 꼭 금을 녹여 대들부를 만들었어요. 일찍이 아무도 보지 못한 커다란 금기둥이었습니다. 드디어 3월 보름날이 되었습니다. 임금과 신하들은 아침부터 대궐 큰 뜰이 나와 하늘나라의 관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오색찬란한 구름이 대궐 란에 자욱이 서리고 그윽한 향기가 가득 넘쳐 흐르듯 풍겨 왔습니다. 그러더니 높다란 공중에 하늘나라의 관리가 두 산의 아이를 거느리고 구름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임금과 신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제히 머리를 굽혔습니다. 구름 속의 관리는 이번에는 하얀 학을 타고 너울 너울 춤추듯이 대궐들로 내려오더니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 임금은 정성이 지극하니 앞으로 나라가 크게 번영하리라. 이 말에 임금과 신하들은 더욱 크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실로 수고가 많았다. 그러나 잠자던 금을 좋은 일에 쓰게 되었으니 이 또한 좋은 일이로다. 하늘나라 관리는 이렇게 말하고 황금 대들보를 들어 올리더니 어느새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우치는 황금 대들보를 가지고 멀리 서공으로 날아갔습니다. 나라 나라 안에서는 그 금을 팔아 쓸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우치는 서공에서 황금 대들보를 두 토막으로 잘라서 그 하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쌀 10만 선물 샀어요. 그러고는 쌀을 배 여러 척에 씻고 돌아와 오랫동안 굶주리던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양식을 받은 백성들이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자 전우치는 다음과 같은 방을 써서 여러 곳에 붙여 놓았습니다.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여 나를 칭찬하지 마라. 백성들이 굶주려 죽게 되었는데도 나라에서는 권세 싸움만 할 뿐 구할 생각을 하지 않기에 보다 못해 내가 도왔을 뿐이다. 백성들은 남의 덕을 입었다고 생각지 마라. 남에게 맡겼던 물건을 도로 찾았다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이다. 내 이름은 전우치이다. 이 방을 보고 백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했지만 나라에서는 눈이 휘둥그레 져서 신하들이 떠들어댔습니다. 이건 전우치란 놈이 임금님을 속이고 금을 모아 가지고 가서 한짓이 분명합니다. 이놈을 잡아들여야 합니다. 전우치를 잡아들이라는 불같은 호령이 조정에서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우치는 괘씸한 것들 나를 잡아들이라고 내 이놈을 한 번 더 골려주리라. 하곤은 다시 황금 대들보 한 토막을 잘라 서울로 팔러 갔습니다. 그 황금 토막을 돈 많은 관리가 샀어요. 오백냥이란 마늘 돈을 주고 산 금을 보니 이건 하늘나라 옥항상재가 내놓으라 하여 가져간 황금 대들보 토막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관리는 이놈이 분명 전우치로구나 생각하고 나졸들에게 저놈을 당장 묶으라 라며 호령을 했습니다. 나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밧줄로 전우치를 꽁꽁 묶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너희들은 나를 묶지 않고 무엇을 묶어가려고 그러느냐 하는 소리가 나서 돌아다 보니 전우치가 서있고 전우치라고 묶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커다란 나무 토막 이었습니다. 태연이 서있던 전우치는 커다란 병 하나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나를 잡으려거든 이 병을 가지고 가라 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병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졸들은 잠시 어리둥절에 있다가 재빨리 병마개로 병을 꼭 막았습니다. 병은 쇳덩이처럼 무거웠어요. 나졸들이 가까스로 그 병을 임금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고는 신하들이 임금에게 아뢰었습니다. 전우치는 도술이 매우 용하고 비상하오니 이 병을 기름가마에 넣어 끓여서 죽이도록 하옵소서. 왕을 속인 퇴제인이니 그렇게 하라. 전우치가 들어있는 병은 부글부글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제는 죽었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병 속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내 집이 가난하여 여태껏 따스한 방에서 살아보지 못하다가 오늘 임금님 덕분에 비로소 몸을 녹이게 되었구나. 아, 뜨뜻하고 좋다. 이 말에 신하들과 나졸들은 놀라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화가 난 임금이 천둥같은 큰 소리로 호령했어요. 저 병을 꺼내어 박살을 내라. 신하들이 병을 꺼내어 깨트렸습니다. 그런데 병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게다가 이상한 것은 깨진 병 조각들이 저마다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전우치다. 임금은 나를 벌주려고만 하지 말고 백성들을 편하게 하는 일에 힘을 쓰라. 신하들은 말하는 병 조각들을 주워모아 가루로 빻아서 기름감아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라고도 부족하여 전우치의 집을 불살라버리고 그 집 자리까지 없애려고 연못에 만들어버렸어요. 임금은 전우치와 맞서서 싸울 방도가 없음을 깨닫고 꾀어 달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을 써붙이 했습니다. 전우치는 비록 나라의 죄를 짓기는 했으나 그 재주와 도술이 뛰어났도다. 미처 그 능력을 알지 못한 것은 오로지 나의 실수다. 이제 전우치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내 앞에 나타나면 높은 벼슬을 줄이라. 그러나 이것도 전우치를 잡기 위한 꽤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우치는 그런 방은 거들떠보지 않고 구름을 타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억울한 죄수를 구해주고 관리를 골려주었습니다. 전우치가 하루는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길가 집에서 사나이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도 슬프게 우는 소리에 전우치가 사나이를 불러 그 까닭을 물었더니 사나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집안이 너무도 가난하여 장례를 치를 길이 막막하고 앞으로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갈 일이 걱정이 되어 그럽니다. 사정이 매우 딱한 것을 보고 전우치는 족자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족자를 벽에 걸어놓고 고지기야 하고 부르면 그림 속에서 대답을 할 거요. 그러거든 은 돈 백량만 달라고 해서 장사를 지르고 어머니를 잘 봉양하시오. 그러나 너무 욕심을 부리면 큰 변을 당하게 될 터이니 조심하시오. 그 사나이는 뜻밖의 일에 어리둥절하며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는 족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자경이라 하옵니다마는 선생은 누구십니까? 나는 전우치라는 사람이오. 전우치는 대답을 하기가 바쁘게 자취를 감추어버렸어요. 사나이는 그 족자를 곧 벽에 걸었습니다. 족자에는 큰집 하나가 그려져 있고 그 집 안에 열쇠를 쥔 아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나이는 떨리는 소리로 고지기야 하고 불러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림 속의 아이가 예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나이는 내쳐 말했습니다. 은돈 백냥만 다오.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은돈 백냥이 눈앞에 쌓였습니다. 사나이는 그 돈으로 아버지의 장사를 지냈어요. 그라고는 날마다 고지기를 불러 한양식 돈을 달라고 하여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나이는 큰 돈을 쓸 일이 생겨 고지기를 불러 부탁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양식을 써왔지만 미리 앞당겨 백냥을 쓰고 싶으니 내어다오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림 속에 고지기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안될 것이 없지 않느냐 백냥을 쓰고 석 달 동안은 안 달랄 터인데 왜 그러느냐 하고 사나이가 자꾸 졸라대자 그림 속 아이는 하는 수 없다는 듯이 창고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나이가 고지기를 따라 들어가서 은돈 백냥을 가지고 나오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창고문이 딱 잠겨서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고지기야 하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 사나이는 발로 창고문을 쾅쾅 찼습니다. 이때 창고 밖에서 지키고 있던 관리가 창고문을 열었어요. 관리들은 사나이가 은 돈을 담아들고 서있는 것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웬 놈이 광가의 돈을 훔치느냐 그러자 사나이도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놈이기에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왔느냐 사나이는 자기 방에 걸어놓은 족자라는 생각만 하고 큰 소리를 쳤으나 관리들은 사나이를 호조판서 앞으로 끌고 가서 꿇어 앉혔습니다. 호조판서는 무서운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너는 어떤 놈이기에 감히 광가의 돈에 손을 댔느냐 사나이는 모든 일이 꿈같기만 하여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어 자기 방에 있는 족자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은 돈을 내오려고 한 것이지 광가의 돈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얘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족자라니 그건 어디서 난 것이며 언제부터 돈을 내다 썼느냐 사나이는 자기가 족자를 가지게 된 일을 죄다 얘기했습니다. 호조판서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전우치의 도술에 걸려들었군. 여봐라 이놈을 넘이 지키는 한편 창고를 열어 제모를 조사해보아라. 관리들이 창고 안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은을 넣어두었던 개에는 청개구리가 가득 들어 있고 돈을 넣어둔 개에는 뱀이 가득 들어 있는 것이었어요. 호조판서는 이 사실을 임금에게 보고했습니다. 임금은 크게 놀라 여러 신하들을 불러놓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고가 여러 곳에서 꼬리를 물고 날아들었어요. 광가의 광에 쌓아둔 곡식이 모두 벌레로 변했다는 보고가 들어오는가 하면 무기창고에는 무기가 모두 나무 토막으로 변해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전우치의 도술 때문이다. 이놈을 잡아야만 나라가 평안해질 것이다. 임금은 이렇게 말하고 우선 전우치와 한패가 된 사나이 한자경을 사형에 처하라고 영을 내렸습니다. 한자경은 형태를 메웠어요. 사형이 집행되려는 때였습니다. 벼랑간 사나운 바람이 일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한자경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관리들의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이 역시 전우치가 한자경을 구해간 것이었습니다. 한자경을 구한 전우치는 그래 내가 그대에게 뭐라고 하던가 그대 형편이 하도 딱해서 족자 하나를 주었지만 욕심을 부리면 달이 난다고 이르지 않았던가 하며 꾸짖고 집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도세를 잘 부려서 잡을 수가 없는 전우치에게 자수하면 죄를 용서해주겠다는 임금의 방을 내붙인 지 여러 날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전우치가 임금을 배러 왔습니다. 임금님의 너그러우신 은혜에 감동하여 자수하러 왔사옵니다. 전우치가 공손히 아래였습니다. 내 너의 재주를 신통하게 여겨 죄를 용서하고 벼슬을 내리려 하니 나라를 위해 중성을 다하라. 그러나 만일 또다시 나쁜 짓을 할 때에는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니라. 임금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임금은 전우치를 잡아 가두지 않고 선정관이라는 벼슬을 내려주었어요. 그 무렵 함경도 가달산에 도둑의 무리가 들끓어 조정에서는 적잖이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도둑들은 함부로 백성들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 가곤 했어요. 이때 전우치가 임금에게 아뢰였습니다. 가달산의 도둑들이 심히 행패를 부린다 하오니 제가 한번 가서 형편을 살피고 오겠사옵니다. 이렇게 아뢰고 허락을 얻은 전우치는 그날로 몇 사람의 부하를 거느리고 가달산을 향해 말을 달렸습니다. 가달산으로 가는 길은 멀고 산은 몹시 험했습니다. 산 아래에서 전우치는 부하들에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 하고 자기는 솔개로 변하여 산속으로 날아 들어갔습니다. 하늘높이 떠서 내려다보니 마침 도둑의 두목 엄준이란 자가 수백 명의 부하와 시녀들을 거느리고 산에서 사냥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전우치가 가까이 내려가서 보니 과연 두목 엄준은 예사 사람이 아니었어요? 키가 여덟 척이나 되고 얼굴빛은 붉은 데다 눈이 왕방울 같고 수염은 밤송에 같이 빳빳해 보였습니다. 두목이 부하들에게 큰 소리로 명령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멀리 갔던 장소들도 돌아올 터이니 소 열 마리를 잡아 크게 잔치를 벌이라. 이윽고 도둑들의 사냥이 끝나자 전우치는 도수를 부려서 자기는 장수가 되고 수많은 나뭇잎으로 병정을 만들었습니다. 칼과 창을 든 병정들이 장수 전우치를 따랐어요. 갑옷을 입고 말을 탄 전우치는 도둑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수를 부리자 튼튼한 성모는 금세 깨졌어요. 성 안에는 고래등 같은 기화집들이 처마를 이어 들어섰고 광마다 곡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곳에 이르니 높다란 다락이 있었어요. 전우치가 솔개로 변하여 올라가 보니 한창 잔치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황금 의자에 두목이 앉았고 그 옆 아래로 장수들이 줄지어 앉았습니다. 전우치는 도수를 부려 밧줄로 잔치상을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바람을 일으켜 차유과 병풍들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폭풍에 도둑들은 갈팡질팡 했습니다. 바람에 날려가지 않으려고 마룻바닥에 엎드리는 사람 나무 기둥을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전우치는 바람을 먹게 했습니다. 그제야 도둑들은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 많던 음식들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도둑의 두목 엄지니 부하들을 보고 소리쳤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음식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이냐 참으로 괴이한 일입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고 부하들이 쩔쩔매며 말했습니다. 이튿날 전우치는 다시 성문 앞으로 가서 소리쳤습니다. 도둑들아 빨리 나와 내 칼을 받아라. 도둑의 두목이 나섰습니다. 이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와서 싸움을 거느냐 나는 임금님의 명을 받들고 너를 잡으러 온 전우치다. 이 말에 엄지니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칼싸움이 시작되었어요. 한참 동안 싸웠지만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다시 싸우자 내일은 꼭 너를 죽이고 말 테다. 엄지니 말 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전우치는 엄지니 칼을 날래게 받아치곤 했지만 역시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다. 술을 써야지. 전우치는 몸을 한 번 크게 흔들어 자기 몸을 둘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진짜이고 하나는 가짜였지요. 진짜 전우치는 공중으로 올라가고 가짜 전우치가 엄중과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전우치는 듣거라 듣거라 내 너를 죽여 마땅하지만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어서 항복하여라 하고 소리치며 공중에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엄지니 하늘을 쳐다보니 구름 속에서 칼날이 번쩍이며 번개같이 내려왔습니다. 놀란 엄지니 그 칼을 이리저리 피하려 했으나 당해낼 수 없어 정신을 잃고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전우치의 부하들이 달려들어 엄준을 꽁꽁 묶었습니다. 전우치는 공중에서 내려와 가짜 전우치를 거두어 버리고 도둑의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착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죽이고 했으니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나 이번만은 특별히 용서해주겠다.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짓는 일에 힘쓰라. 만일 이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그때는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엄준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모술과 용맹은 과연 뛰어났도다. 그런 힘을 나라를 위해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황송하옵니다. 앞으로는 장군의 부하가 되어 좋은 일을 하겠사오니 들어주소서. 엄준이 빌며 하는 말에 전우치는 내 너를 내 너를 놓아줄 테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착한 백성이 되라 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전우치는 가달산에 도둑들을 없앤 공로로 나라에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임금에게 한신하가 아래였어요. 충청도 지방에서 50명가량의 무리가 반란을 일으키기로 모의했다는 소식이 있사옵니다. 그놈들을 당장 잡아드리도록 하라. 임금만 호령했습니다. 며칠 가지 않아 반란을 모의했다는 사람들이 잡혀들어왔어요. 차례차례 문초를 하는 중에 한 사람이 놀랄만한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재주가 뛰어난 선정관 전우치님을 저희들의 임금으로 삼아 만 백성을 편안케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실패로 돌아갔으니 저희들은 죽어마땅합니다. 뭐 전우치를 임금은 전우치가 이자들과 서로 통했다고 믿고 전우치를 잡아드리라고 했습니다. 전우치가 잡혀와서 임금 앞에 꼬러 앉았어요. 임금이 노발대발 호령을 했습니다. 너는 전에 죄를 지었다가 특별히 용서받고 벼세자리에 앉게 되었거늘 어찌 또 못된 우리들과 더불어 반란을 꾀했느냐. 이번에는 내 너를 용서할 수가 없구나. 그러고는 좌우를 둘러보며 명령했습니다. 이놈을 쳐서 죽여라. 나졸들이 우우 몰려들었어요. 전우치는 고개를 들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제가 전혀 모르는 일이옵니다. 조사해보시면 하실 것이옵니다. 그러나 임금은 고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전우치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저를 꼭 죽이시겠다면 죽이십시오. 그러나 마지막 소원이 오니 저의 재주 한가지를 세상에 전하고 죽게 해주십시오. 무슨 재주냐. 저는 본 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옵는데 짐승을 그리면 그 짐승이 기어가고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전 그렇다면 어디 한번 그려보아라. 임금은 묶여있던 전우치를 풀어주라 하고 종이와 붓을 내주어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전우치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산을 그리고 저절로 골짜기와 폭포가 나타나 물이 떨어지고 개울로 흘러 내렸습니다. 전우치는 그 개울가에 버드나무 한 그루를 그렸습니다. 그러자 버드나무 가지가 축축 늘어지고 버드나무 아래 안장에 얹어진 낙위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림을 다 그린 전우치가 임금에게 절을 하며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곧 죽을 몸인데 고맙다고 할 것도 없다 하고 임금은 인사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우치가 다시 말했어요. 이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살려고 임금께 작별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림에 있는 낙위 등에 훌쩍 올라앉더니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내가 또 전우치한테 속았구나. 임금은 전우치가 사라져간 산골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전우치는 그 길로 대거를 빠져나와 이조판서 왕현희 집으로 달려갔어요. 왕현희란 사람은 전부터 전우치를 몹시 미워하던 터인데 반란모의를 조사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전우치를 죄인으로 몰아 죽이려고 죄인들을 시켜 음모를 한 것이었습니다. 전우치는 제 몸을 왕현희와 똑같게 둔갑시켜 왕현희를 혼내주기 위해 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가짜 왕현희는 우선 방으로 들어가서 주인인 듯이 앉아있었어요. 저녁때가 되어 진짜 왕현희가 대궐에서 돌아왔습니다. 왕현희가 둘이 되었어요.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천년무근 여우가 둔갑을 하여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왔으니 이런 망측한 일이 또 있느냐 하고 가짜 왕현희인 전우치가 식구들 앞에서 시체미를 떼며 진짜 왕현희를 꾸짖었습니다. 뭐라고 니가 어떤 놈이기에 내 얼굴이 되어 내 집에 함부로 들어앉아 있느냐 진짜 왕현희도 지지 않고 호통을 쳤습니다. 가짜 왕현희는 하인에게 시켜 냉수 한 그릇과 게이피 한 그릇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제는 봄 모양이 드러날 테니 보아라. 가짜 왕현희는 냉수와 게피를 진짜 왕현희에게 끼얹으며 무언지 중얼중얼 외웠습니다. 그러자 진짜 왕현희는 금세 꼬리가 아홉 개나 달린 여우로 변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다는 듯이 여우를 때려잡으려 달려들었지요. 이때 가짜 왕현희가 사람들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이 일은 퇴걸에 알린 다음에 처리할 터이니 이놈을 밧줄로 묶어 방에 잘 가두어두라. 여우가 된 진짜 왕현희는 너무도 억울하여 말을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말이 되어 나오지를 않고 기운만 쑥 빠져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가짜 왕현희는 여우가 갇혀있는 방으로 들어가 말했습니다. 왕현희는 들어라. 너는 나와 무슨 원수진 일이 있다고 나를 해치려고 하였느냐. 내가 임금의 사랑을 받는다고 나를 죽여 없애고 내가 대신 임금의 사랑을 독차지 하려 하였으니 이제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나는 본디 남을 죽이지 않는 사람이라 너를 용서해 주겠으니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가짜 왕현희는 이렇게 말하고 중얼중얼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가짜 왕현희는 전우치가 되고 야호는 왕현희가 되었어요. 왕현희는 그제야 전우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전공의 재주는 세상이 다하는 터인데 내가 어리석게도 깨닫지 못했소이다. 목숨을 살려주신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이다. 전우치는 왕현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고 구름을 타고 어디론지 사라져 갔습니다. 왕현희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전우치의 도술은 참으로 용하기도 하구나. 사람을 혼내주기만 할 뿐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으니 고마운 사람이로다. 하고 말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충성을 다한 황구 이야기는 주인을 죽이려는 아내를 죽이고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주인을 살려낸 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옛날 이야기에서는 자신을 살려준 은인에게 개가 은혜를 갚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황구 이야기에서는 단지 주인이라는 이유로 충성을 다한 개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개라는 동물은 단지 그냥 주인이라는 이유로 충성을 다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까지도 우리 인간들 옆에 가까이 지내는 동물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